아랫반 녀석들은 저쪽 귀퉁에는 왼쪽에 저쪽 귀퉁에 두 마리가 새끼 자매가 둘이 붙어있고 이쪽은 또 자매가 뚝뚝 떨어져서 이슬기를 맞으면서 풀밭에 누워있네요. 두 마리가 보이죠? 이렇게 그냥 봄동안 이제 점점 없어지면 또 새풀이 이렇게 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을 것을 주니 참 자연의 선미가 참 대단해요. 봄부터 겨울에 겨울 내내 이렇게 푸른 초록색을 만날 수 있다니 참 감사할 일이죠. 여기 저놈 중에서도 지금 배부로 임신한 새끼 뵈는 염소가 있어요. 저 새끼들은 이번 가을에 한 3개월 된 새끼인데 4개월째 되나봐요. 저놈들은 이제 봄에 새끼를 뵐 거예요. 아주 여유롭네요.